일식아 일식이 양배추 맛없어? 사과 줄까? 사과가 좋아? 맛있는 것만 먹어 일식아 사과 1순위 줄까? 숟가락으로 한 4번, 한 마리당 두 숟가락씩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시 양배추가 내려가서 대사벽은 추가하라는 것 같은데 먹는 것 아닙니까? 첨 보는 것 같아요, 밀어로 거기서 밀어면 안 되는 것 같다 일식아 일식아, 맛있나? 여기 와봐 엉망이다 이놈들 엉망이다 이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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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망 사과 어글라